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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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길 나라냐 윤석열을 탄핵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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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촛불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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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이 죄인이다 탄핵하고 청석하자 공부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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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강력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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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노래 들으면서 임진 계속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! 윤석열을 강력하자! 윤석열을 강력하자! 새앗물이 검, 달콤하고 기록해도 새앗물이 막장같은 말 알아도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끌어내어야 해! 끌어내어야 해! 나라는 건 하루 안에 간대 하는 짓은 더 밑가경 뒤덮이네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가득해야 해! 섬을 강력하자! 국회는 술로 보고 국민은 물로 보고 심없대! 심없대! 서민의 피 눈물로 살찌는 도움놈들 대체 왜 우리가 던져버려 사는가! 윤석열을 강력하자! 윤석열을 강력하자! 윤석열을 강력하자! 육석열을 강력하자! 윤석열을 강력하자! 윤석열을 강력하자! 윤석열 nós 고향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